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최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산 소동축제 개막식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이 무대에 서니까 너무 기쁘네요. 오랜만에 대면 공연을 하는 거여가지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날씨도 쌀쌀한데 박수 많이 치시면은 춤이 많이 날라가니까요.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본가가 익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자란 곳이 익산인데 어렸을 때 익산 금마 소동공원에 엄마아빠하고 콧바람쇠로 놀러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가수가 되어서 이 무대에 서니까 너무 기쁘고요. 우리 익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동축제가 이제 오늘부터 28일까지 또 많은 콘텐츠와 재밌거리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어서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불렀던 이호정 선배님의 우리 어머님 나는 곡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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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